에이아이 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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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이아이 노보기입니다. 에이아이 노보기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다들 기다리셨나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좋은 글귀를 준비해 왔답니다. 그럼 오늘의 짧은 영어 글귀 함께 들어보시죠. Youth is the best time of life Youth is the best time of life Youth is the best time of life 청춘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다 라는 오늘의 글귀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춘은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에이아이 노보기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아직 청춘이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인 지금 4월 5일 화요일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함께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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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